마지막 발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대로 대표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웃기지는 못할지언정 좀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메이글입니다 박수 쳐주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많은 작년에 제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저기 나가는 사람 깡세다 전문가들 앞에서 무슨 땡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딱 서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과연 글로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 장표예요 제가 떠는 건 여러분의 눈빛이 덜 절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시나요? 저는 19살에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영원히 산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까? 그리고 탑다운을 했을 때 겨우 10년인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생활이 그래서 전 세계에 다 돌아보자 전 세계에 다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정말 19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세상을 돌면서 살고 있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는 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8년차 되고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글로벌에서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 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들어보니까 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기 힘든 환경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마켓처럼 힘든 시장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분들은 당연히 해외 진출 너무 쉽겠다 이렇게 치열하고 경쟁적이고 아무리 뚫어도 뚫리지 않는 시장에서 성장을 한다는 것은 해외 나가면 너무 경쟁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기본적인 구조를 많이 이해를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시는 것 같아요 왜 글로벌 진출은 힘든가? 많은 분들이 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글로벌 진출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왜 힘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왜 힘드냐? 대부분 그 나라를 몰라서 힘듭니다 지금 코트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50% 이상이 본투비 글로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글로벌 진출 사례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가 제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분들은 대부분 나는 실리콘밸리를 가야 해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생태계가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왜 왔지?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이 들거든요 굉장히 키워드적인 움직임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키워드적으로 많이 움직이시고 또 굉장히 트렌드 위주에 많이 움직임을 많이 하시는데 아쉬운 부분은 미국 외에도 충분히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거 그리고 35개국 정도는 우리가 들어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 국가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 꼭 우리가 가진 게 미국만이 답일까 이 사업 모델을 받아 봤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나라 가장 적절하지? 이 사업 모델이 미국에 적절한가? 혹은 정말 이집트에 적절할 수도 있고 몽골에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 제가 오늘 10분 내내 해야 할 말은 R&D에서 집중하시는 것은 디벨롭 쪽이지만 리서치가 100만 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의 전부예요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 마켓 리서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배정하시는 분들도 거의 못 봤어요 실질적으로 리서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못 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내가 기술을 설명하고, 일단 내가 누구를 만나고 일단 내가 어디를 가야 돼서 누구를 만난지 네트워크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리서치 부분입니다 혹시 이 전체 인구밀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 시장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너무 큰 시장입니다 그러나 인구밀도로만 보면 한국이 훨씬 우세합니다 저희는 킬로미터당 530명 정도 되고 3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넓지만 아주 작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는 뉴욕 시장만큼도 한국보다 반밖에 되지 않는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신선한 부분은 인구밀도가 높으면 물류라던가 거점관리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본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게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아 넓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넓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작게 일하고 많이 가져갑니다 굉장히 작게 일하고 많이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구밀도는 굉장히 낮고 땅은 넓고 작게 일하고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요 그리고 고객 타겟팅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든 시도해 본 모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델 자체를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에 대한 감이 거의 없고 만난다고 해도 우리는 과연 소개를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표 바로 밑에 나라의 표를 한번 쭉 펼쳐보시면 글로벌 진출이라는 것들에 대한 감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어떤 포지션이 있고 내가 엔터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딘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제가 요즘 최근에 미국도 많이 가지만 독일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독일을 가게 된 계기도 바로 요표 때문입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가져갑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적게 일하고 굉장히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독일의 회사에서 받은 파일인데요 명확하게 나는 이 파트에서 파트너사를 찾고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죠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진출의 대부분의 것들은 POC와 MOU에 미쳐있습니다 저는 MOU 써오라고 그러면 너무 신기해요 왜 MOU를 그렇게 좋아하실까 MOU를 쓰시는 순간 나는 다시는 이 회사를 만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어떤 회사가 만난 지 몇 길밖에 안 됐는데 MOU를 써주며 그러면 저는 MOU를 쓴 회사를 보면 이 회사는 큰 회사가 아닌가 보다 이 회사는 절차가 없는가 보다고 넘겨버리거든요 우리의 정부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기관들이 MOU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또 POC라고 하시는 거를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프로벌 컨셉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MOU를 하는 것만 안 해도 우리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출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액셀러레이팅을 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나면 한 2년 정도는 제가 직접 우리 팀을 세일즈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자마자 어차피 나가봤자 그 회사는 경쟁력이 없어요 너무 초기 스타트업 위기고 그 나라를 잘 모르고 그리고 저처럼 막 달달 떨고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 제가 해외에 나가서 저의 이제 친구들 저의 뭐 VC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 나 이런 회사 투자했어 라고 2년 내내 얘기하고 그 회사가 준비됐을 때 내보내서 만나게 해주면 그 만남은 반드시 성사가 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우리의 제도 안에서 글로벌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되고 비어시를 해야 되고 피칭을 해야 되고 내가 처음 본 VCs들한테 내 모든 개인정보를 다 오픈해서 내 사업에 굉장히 긴밀한 부분까지 오픈을 해야 되고 제가 이틀 내내 미국 가는 회사들을 심사를 했는데요 와 이렇게 한국에 굉장히 기밀스러운 스타트업의 내용을 미국 회사에 다 이렇게 오픈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우려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과연 이렇게 POC를 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액셀러레이터라고 한다면 적어도 큰 판을 한번 펼치고 어느 나라가 가장 잘 맞는지 보시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활용하는 표예요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표인데 그 준비를 했을 때 네이티브 스피커가 없으면 진출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진출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완전히 일본어라고 해도 일본어를 하는 것과 텍스트를 일본어적으로 잘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한다는 것도 영어도 존경까지 쓸 수 있다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영어도 내가 네이티브처럼 하는 것과 그냥 일본어로 영어를 한다는 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를 정말 잘하는 게 아니라면 언어를 잘하는 게 안 하면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지 전문가 인터뷰인데요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프라이스를 적어놨는데 보통 한 1000불에서 1500불 정도 해요 그래서 현지 전문가에게 비용을 주고 충분히 인터뷰를 하지 않을 거라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이 비용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기업한테 POC 하는 비용은 충분히 쓰시면서 현지 전문가에게 비용을 주고 그 현지에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소극적으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글로벌이 진출하는 것 자체가 힘드냐 리서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혹은 리서치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를 너무 좀 약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현지 전문가를 인터뷰를 토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떤다고 한 5분 썼는데요 나머지 현지 전문가를 토대로 월마트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월마트를 조사해 봤는데 월마트는 월마트를 조사한 이유는 600조 정도 하고 대부분의 어떤 스킨이 월마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유통의 스킨이 비슷해서 월마트를 한번 봤는데 전체 점포가 한 3600개 있습니다 3600개가 있고 또 우리가 진출을 하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월마트에 진출을 해야 될까 다섯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곳에 컨택해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다섯 가지 방안이 있고요 카테고리 첫 번째 제가 조금만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시카고 박람회가 있고요 가전 박람회가 있는데 모든 가전의 팀과 관련된 바이어들은 시카고 박람회에 전부 다 갑니다 가서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그 새로운 찾게 된 바이어미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시간상 넘어가고 세 번째 보면은 월마트 오픈콜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그쵸? 없습니다 월마트 오픈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만약에 투자한 포트폴리오나 우리의 기업들이 미국에 간다고 하면 대부분의 그 대형이나 우리의 카운터 파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월마트 오픈콜은 그냥 이벤트 같은 건데 매월 10월에 전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조금 부진했던 것들 제가 부진했던 것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상품들을 쓸 때 오픈콜을 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월마트를 나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제 오픈콜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마지막은 그 전문 컨설턴트들이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들이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현직 업 그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방식 중에 하나고 그 오픈콜이랑 그 독일의 그 월마트 현직 마케팅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통하시면 훨씬 더 리얼리스틱하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액셀러레이터라는 것의 입장에 있어서는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겠다 혹은 이 회사를 연결을 해 주겠다라는 정말 진짜 중요한 부분은 리서치 부분에 훨씬 더 힘을 실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 회사가 정말 나갈 수 있는 환경인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방안이 이 회사가 진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지를 알아봐 주는 거 그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역할이고 또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야 제가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데요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데 대부분의 시간 전 해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할 때 늘 이제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그런 거였습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왜 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훨씬 더 조금 더 전략적인 방법 각 분야별로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하는 거 그거를 엑셀러레이터 옆에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씩 스텝을 밟아주는 게 전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스텝씩 잡아주시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제발 MOU 소우란 말은 안 하신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자금이 정부의 자금 출현이다 보니까 마지막 플립하거나 할 때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굉장히 큰 제약들을 가지고 있고 투자자분들이 한국이라는 것 때문에 또 넘어야 되는 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 들어갈 때 미래까지 설계해서 들어간다면 저희는 저의 어떤 15년 내내 해외에서 있었던 모든 경력을 했을 때 한국보다는 해외가 훨씬 비즈스하기 좋은 환경이고 제가 외국에서 했던 어떤 팀들의 어떤 성공 사례로 봤을 때 진입의 방법만 잘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